안녕하세요. 허벅돌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프로젝트와 할일관리 있죠? 그 할일관리를 좀 더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있는 건 버튼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또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관리할 겁니다. 프로젝트에는 다섯 개 중에 두 개 있죠? 총 다섯 개 할 일 중에 두 개가 완료되었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완료되었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스크 목록에는 전체 태스크 목록이 있고요. 우선순위와 함께 캘린더로도 볼 수 있고 보드로도 볼 수 있고 그루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복제를 해야 되겠죠. 두 개를 복제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귀찮습니다. 마우스로 블록 전체를 그냥 선택을 해요.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이건 원본 데이터베이스만 되는 거예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안 됩니다. 복사를 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라고 쓰고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좀 적어야 돼요. 너무 많으면 오류가 나와서 안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겠죠. 프로젝트 DB는 컨트롤 쉬프트 R 누르시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DB하고 원하시는 아이콘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제를 했기 때문에 앞에 있던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같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다른 이모지를 넣으시거나 이름을 넣으시거나 원하시는 이모지를 넣어서 바꾸시면 됩니다. 얘도 이름을 바꾸고 저는 둘 다 선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모습이 이 두 개가 만들어졌죠.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 우선 이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먼저 연결을 바꿔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요. 처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제를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이 다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지워줘야 됩니다. 처음에 복제를 하셨을 때는 지워주는 게 맞아요. 관계형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는 지워주고 그럼 얘네들도 다 지워질 거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연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활릴디비에 들어와서도 얘를 지워주면 되는데 방금 지웠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만 얘네들만 지워주겠습니다. 얘네들을 지워주기 전에 이름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저는 텍스트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 V로 얘네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고 속성 삭제하고 다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다 지워주고 이제 시작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일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할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할일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관계형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관계형으로 먼저 연결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똑같이 만드신다고 하시면 예시 데이터까지 채워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는 양이 많은 곳에서 먼저 관계형을 만들기 때문에 플러스 눌러서 관계형 추가를 해주고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선물 상자 아이콘이었죠. 선물 상자 아이콘이었죠. 그래서 선물 상자 아이콘의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한은 보통 할일은 하나의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 페이지 하고요. 혹시나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제한 없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표시할 거냐 헷갈리면 무조건 표시해라. 표시하고 난 다음에 관계형 추가를 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할일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이 생성이 되었죠. 이제 데이터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 할일은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나요 를 연결해주는 건데 저는 기억을 못하니까 미리 앞에 있는 것들 글자만 따로 빼왔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 고객 발굴이구나 그러면 신규 고객 발굴 누르고 얘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잘 보세요.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클릭을 좀 드래그 하면서 클릭하는 겁니다. 빈간에서 살짝 끌고 내려오면 제 마우스를 잘 보세요. 마우스를 살짝 끌고 내려오면 클릭이 아니라 살짝 끌고 내려오면 이게 한 칸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되면 esc를 누르지 않아도 한 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자동 채우기로 붙여넣으면 이렇게 편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클릭이 아니에요.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를 살짝 하시면 한 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가 쉬워요. 매트리스 홍보 이벤트 하고 여기서도 살짝 끌고 내려오고 이렇게 얘도 온라인 스토어 개선 살짝 끌어서 이렇게 고객 만족도도 끌어서 이렇게 이건 꿀팁입니다. 사람들이 잘 못 쓸 수 있는데 너무 오래 쓰면 이 정도까지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자 관계형 데이터 연결을 했죠. 그러면 할 일 데이터베이스에도 얘가 연결된 테스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뭘 하냐. 이제 롤업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관계형은 얘는 필요 없으니까 숨겨줍니다. 삭제가 아니에요. 진행수는 총 몇 개의 할 일 중에 몇 개를 완료했나 이렇게 불러온 거기 때문에 롤업에서 관계형은 할 일 하나 있죠. 그리고 속성은 상태 속성을 불러옵니다. 할 일 이름이 아니라 상태.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체크박스로 바뀌는 거 있죠. 그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상태 속성을 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수에서 그룹별 개수에 이게 가능합니다. 상태 속성을 하지 않으면 체크박스로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상태 속성으로 반드시 해주시고 그룹별 개수에 컴플리트 눌러주시면 5분의 3, 5분의 2라고 정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 발굴이죠. 신규 고객 발굴의 체크를 해제하면 5분의 2가 되죠. 또 해제하면 5분의 1이 되고 해제하면 5분의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5분의 4가 돼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진행률도 마찬가지예요. 롤업이기 때문에 할 일 딥이 선택하고 상태를 가져옵니다. 계산에는 이번에는 비율로 퍼센트의 컴플리트 눌러주면 퍼센트로 나오죠. 퍼센트를 막대 그래프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은 끝이 난 거예요. 보시면 이 두 개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나머지 버튼을 만들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페이지를 꾸며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페이지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복사하기 위해서 링크가 이렇게 페이지로 변환하면 편하죠? 해두고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New라는 버튼들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프로젝트와 테스크가 있습니다. 콜아웃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의 콜아웃을 만들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좀 더 편하겠다. 그쵸? 그러면 콜아웃을 일단 네 개를 만들어 줍니다. 콜 하고 ESC를 누르면요. 블록이 한 칸만 선택이 되죠. 여기서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콜아웃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4번 눌러주고 레이아웃을 좀 잡아주면 좋겠죠. 오른쪽에 블록을 하나 놓고 얘는 여기 위에 놓고 얘는 오른쪽으로 또 하나 놓고 그리고 비율을 조절해주면 아까와 똑같은 배치가 나옵니다. 위에 두 개, 위아래 두 개. 이제 이름이랑 아이콘을 한번 바꾸면 아이콘을 한번 바꿔 봅시다. 아이콘은 New라고 했을 때 이런 건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디스크스를 쓰기 때문에 이거 쓰고 프로젝트는 차트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체크리스트를 저는 많이 써요. 이렇게. 이 체크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이 아래에 넣으면 되겠죠. 그 밑에 보통 저는 줄도 이번에 그거 넣었기 때문에 엔터 치고 빼기 버튼 3번 구분선 넣어주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엔터 치고 빼기 3번. 프로젝트도 똑같아요. 3번. 태스크도 3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들의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프로젝트랑 태스크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가 더 쉬워지겠죠. 한번 해봅시다. 프로젝트 오른쪽 링크 복사 눌러서 프로젝트에다가 붙여 넣어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그리고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숨겨주시고요. 전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 아이들만 보기 때문에 갤러리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표 클릭하고 보기 편집해서 레이아웃을 갤러리로 해준 다음에 카드 미리 보기 중요하죠. 파일과 미디어 넣고. 이미지 너무 크네요. 그러면 이미지를 맞춰줍시다. 그리고 페이지 보기는 제 취향인데 저는 사이드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속성도 필요한 거 넣어줄거죠. 담당자 필요하죠. 마감 날짜 필요하고요. 진행 수와 진행률도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추가를 해주고 필터를 줄 겁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고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가 있고 완료된 프로젝트가 있죠. 그러면 필터를 저는 프로젝트 상태로 해서 프로젝트 상태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드로 보고 표로 보네요. 자 그러면 보드랑 표를 추가하면 되겠죠. 일단 아이콘의 이름을 스페이스 바로 빈칸 공백을 넣어서 아이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보드를 넣을거죠. 보드를 넣을 때는 전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필터로만 해제해줍니다. 보드는 어차피 다부해줘야 되니까. 필터 해제하고 보기 방식을 보드로 바꿔요. 그리고 속성을 아까 갤러리랑 마찬가지로 담당자, 마감 날짜, 진행률, 진행수, 진행수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보드죠. 이제는 표, 전체 페이지 표죠. 똑같이 해서 레이아웃을 표로 바꿔줍니다. 이 페이지가 두 줄이 됐어요. 얘 때문에. 이거 별로 보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레이아웃에서 모든 열 줄 바꿈을 해제해 주시면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얘는 숨겨주고. 표로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보드로 보기도 하고 갤러리로 보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아이콘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테스크 해볼게요. 테스크도 똑같이 할릴디비의 링크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고요. 들어왔죠. 표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표는 항상 그대로 있고 이름만 빈칸 공백으로 바꿔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있냐면 그룹핑으로 하는 거 있고 보드로 있고 캘린더로 있네요. 그룹핑, 보드, 캘린더. 그러면 똑같이 그룹핑과 표는 똑같은 표복이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그룹만 해줍니다. 그룹화를 프로젝트로.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서 그룹핑이 돼서 보여지죠. 그 다음에 그대로 복제해서 이번에는 보드로 바꿔줍니다. 보드로. 그러면 시작 전 진행 중인데 이거 지금 그룹화가 프로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화를 상태로 바꿔주면 시작 전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은 캘린더. 레이아웃을 캘린더로 바꿔보면 지금 날짜가 띄엄띄엄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지만 캘린더로 전체 일정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아이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차트가 나왔는데요. 차트는 뒤에 이게 브록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 영상이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차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요금제를 쓰시면 무제한 생성이고요. 무료 요금제를 쓰시면 하나만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차트의 데이터베이스는 할일 선물 상자죠. 어느 정도 시작 전 완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는 4개가 있고요. 차트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또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걸 도넛으로 바꾸면 얼마나 완료 안됐고 얼마나 완료됐는지 볼 수도 있고 C계열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시대상을 마감 날짜로 하게 되면 C계열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차트도 있으니까 제 유튜브 영상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만들어 봤으니까 버튼을 한 번 만들어 볼 건데 버튼은 여러 가지 자동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한 자동화까지는 안되지만 되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동화 기능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버튼은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플러스 눌러 주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면 버튼이라는 게 보이는데 언제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버튼이라고 한글로 검색을 해 봅시다. 플러스 눌러서 슬래시 눌러서 버튼 그러면 버튼 나오죠. 버튼 블록을 생성해 주고요. 버튼의 이름을 생성하라고 하는데 버튼의 이름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New Project라고 할게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작업을 추가하고요. 우리는 페이지를 먼저 추가를 해줍니다. 이 페이지를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페이지를 추가할 거냐 프로젝트 DB에서 페이지를 추가할 거고요. 제목은 우리가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게 없고 다른 속성, 상태는 뭘로 해줄 거냐 상태는 기본이니까 시작 전이 될 거고요. 시작 날짜나 마감 날짜를 미리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도요.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중에 설정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정도만 하고 여기서 끝나면 그냥 페이지가 생성만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는 거 귀찮으니까 페이지를 열어 줄 겁니다. 페이지를 열기 페이지나 URL 열기가 있죠.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방금 추가한, 새로 추가된 페이지 이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를 사이드에서 열어줍니다. 사이드에서 열어주면 이제 버튼 제작이 끝났어요. 아이콘만 한번 바꿔주고 그럼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가 생성이 되면서 열립니다. 그러면 새로 페이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시작 전이라서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이걸 진행 중으로 바꿔주면 여기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방식으로 똑같이 테스크도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데 쉬워요. 복제를 한 다음에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름을 테스크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다르죠. 데이터베이스도 달라져요. 할 일 데이터베이스로 바꾸고 속성은 어차피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고 설명 담당자 우선순위 우선순위도 설정을 열고 나서 해야겠죠. 그리고 새로 추가된 페이지 똑같이 만들고 완료 눌러주면 이제 여기서 새롭게 테스크가 추가됩니다. 여기 있죠. 추가되서 새롭게 만들어진 페이지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